왜 왜 왜 왜 왜지? 이 브라이드 압! 랩! 요 렛츠기릿!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고 있어. 여기가 4개가 맥시멈인데 거만한 거 아닌가? 통해 저희 마스터들에게 진 깍? 질 수 없어. 오 자신감. 베리! 어! 달려나온다 달려나온다. 식! 식! 호! 호! 식! 식! 호! 호! 와 이 팀 기대된다. 매력 넘치는 끼! 상큼한 에이! 파워풀한 댄스로 여러분의 선을 사로잡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 혹시 무대 하기 전에 혹시 무대 하기 전에 네. 대형 조금만 확인해도 될까요? 아 조금만 확인해 줄래요? 감사합니다. 네. 1로 생각하고 오케이 추아. 나머지는 감각으로 하고 아 여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아니요. 뜯창 한 번만 확인해. 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. 그렇죠. 무대 초반에 떨어졌죠. 마이크가. 네. 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. 무대 초반에 떨어졌죠. 마이크가. 아. 너무 너무 칭찬. 오히려 좋아. 하루수 연습생 네. 되게 안정적으로 잘 돌더라구요. 저 발레를 조금 했었습니다. 30바퀴 한 번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. 멈추고 30바퀴 수? 진짜 잘한다. 12, 13, 14, 14, 14, 15, 17, 18, 21, 22, 23, 24, 오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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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개인기도 하시고. 야 진짜 저런다. 아니 그만한 거 아니야? 진짜 다 하신다. 뭐 만드신 분 앞에서 어떻게 해. 매튜. 아 캐나다니까. 전해서 감사합니다. 매튜. 매튜. 정축. 너무 안전적으로. 울 것 같아. 나오잖아요. 연습생 친구들이 나와서. 너무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잘 모르겠어요.